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과 5번 목사님은 제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안되면 반드시 5번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여수호했던 목사님. 그 속고속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뇌를 살피시면서 돌려보시던 상원님. 강한다는 모습을 저희들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성 목사 정은조 3호 목사님께서는 1990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코이너스 영생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전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께 뭐 하실 거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쉬어야지요 쉬어요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집주의 은혜로 나는 봉도 전혀 없도다 오 집주의 은혜로 집주의 은혜로